안녕하세요 사회바둑입니다. 오늘도 최선의 수를 찾는 1급 문제 함께 풀어보실 텐데요. 오늘 문제는 맛보기에 빠진 돌을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백돌이 갇혀있지만 흙이 A의 약점도 있고요. 이한점도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히 안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여기 두면 집도 나요. 어떻게 이 돌을 잡나 싶은데 묘수가 숨어있습니다.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이쪽을 그냥 있는 수 먼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백이 만약에 이쪽으로 이렇게 지키고 다 막아서 둔다면 이거 뭔가 수가 나는 듯한 느낌이죠. 백이 옥집이 되면서 수가 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백은 이곳으로 젖힐 때 응수를 쉽게 해주면 안 돼요. 막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받는 순간 흙이 넘어갈 수는 있으나 먹여쳐서 이쪽 뒤가 떨어져 버립니다. 흙이 그러면 잡을 수가 없겠죠. 그냥 있는 수는 집을 지켜서 실패입니다. 그러면 여기부터 찔러 보겠습니다. 여기서 백이 이거 이어주면 그때 이어서 이제는 백이 어떻게 하더라도 살 수가 없다는 역이죠.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요. 이쪽으로 찌를 때 백은 당연히 이곳을 이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를 먹어야 될까요?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흙도 막고 여기서 끊으면 이어서 살았지만 흙이 찝어서 드는 수가 있죠. 이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지금은 백이 잡혔습니다. 이쪽을 먹어도 안 돼요. 그럼 여기 찌르는 수가 정답이냐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수는 정답이 아닙니다. 백이 쉽게 이 자리를 두는 수가 있어요. 여기 두는 순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쪽 두 점은 잡으나 안 잡으나 여기 사활에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쪽 사활에 추궁해야 되는데 이곳을 이을 때 여기를 단수 쳐서 백이 살아가게 됩니다. 이곳을 들어가도 따내서 두 집이 나버렸죠. 결국 이쪽으로 찔러서 들어가는 수는 먼저 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실패입니다. 그러면 이쪽 있는 수 찌르는 수 안 됐기 때문에 밑에 쪽부터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젖혀 보일 텐데요. 백이 막으면 역시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하고요. 백이 단수 몰렸기 때문에 이어야 되는데 그때 이어서 백돌이 다 잡은 거 아니냐 하실 수가 있는데 역시 백은 이쪽으로 막지 않습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받는 수가 있어서 흙이 이어면 이쪽 집을 내서 이 한 점은 잡혀있기 때문에 살았고요. 그렇다고 흙이 이곳으로 들어가면 이쪽을 끊어서 역시 이쪽은 잡혀있어서 두 집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젖히는 수도 이렇게 받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급소가 뭔가 이 자리 같죠? 여기 집는 수가 첫 번째 수인데요. 이 수도서 잡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끝까지 수익기를 완벽하게 맞춰야만이 이 문제 정답을 풀 수가 있습니다. 백은 다른데 둘 수는 없어요. 흙이 바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거 쉽게 잡힙니다. 백도 다른데는 못 두고 여기를 뻗어야 되는데 이 다음부터 펼쳐지는 수익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일단 이 장면에서 맛보기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죠? 이곳과 여기 있는 수 맛보기 같은데 이쪽을 이으면 집 내서 이거 잡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 막더라도 들어가고 이곳을 메워도 들어가면 역시 백이 살았죠? 흙이 들 수 있는 수는 이수고요. 백이 여기서 그냥 끊어주면 이거 너무 쉬워지죠? 여기를 딱 끊어서 이 돌이 다 잡혔기 때문에 결국에는 백이 왼쪽에서 살아야 되는데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들어가서 1, 2, 3으로 잡았다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 다음부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여기서 백의 응수가 중요해요. 바로 이쪽을 붙이는 응수가 있다는 거죠. 이 수에서 정확하게 응수를 해야만 끝까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의 변화 한번 영상을 멈춰보시고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복잡한 변화인데요.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끊는 수는 여기를 잡아주면 이거는 이렇게 잡아서 백이 살지 못하지만 지금은 백이 이곳만 봤더라도 자체 내에서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건 안되겠고 흙은 이 자리를 꼭 둬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두는 순간 이쪽 끊는 수가 생겨요. 이거 끊어서 잡은 것 같지만 좌측에서 백이 살아버립니다. 이거 완벽하게 당했죠. 다시 보시면 찝고 들어갈 때 붙여놓고 끊으니까 여기 약점을 딱 끊으려고 보니까 한 수가 늘어나 있어서 살았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쪽 집고 들어가는 수 쉬운 묘수처럼 보였지만 붙이고 끊는 수를 당해서 실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지금까지도 정확한 수순이에요. 이 다음 해가 중요한데요. 여기에 끊는 수가 아니라 이 장면에서 뒤로 막습니다. 뒤로 막는 수 상상할 수가 없는 수인데 따내면 이제는 수상전도 집니다. 이렇게 석점 잡혀서 이거 큰일 난 거 아닌가 싶지만 여기를 따낼 때 다른 거 아무데도 건들지 않고요. 가만히 여기를 쏙 빠지는 순간 이 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연결해도 단수 쳐서 안 되고 이쪽 연결해도 단수 쳐서 안 됩니다. 잡혔죠. 백이 둘 수 있는 수는 여기 연결인데 끝에 끊어가면 자충이 채워져서 수상전으로 흙이 한 수 빠르다는 이야기죠. 기가 막힌 묘수입니다. 다시 보시면 급소를 찌르고 백도 묘수를 뒀지만 결국 뒤쪽에서 채워가는 묘수로 흙이 마지막 묘수를 두면서 잡게 됐습니다. 수순이 조금 길었죠. 첫 번째 일단 일수는 어떻게 보면 3까지 쉽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력대가 되시면 이 수를 보고 정답이라고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상대방이 항상 하나쯤은 어려운 운수를 갖고 있죠. 실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전에서 내가 쉽게 생각했을 때 상대방이 어려운 운수를 하면 그 상황에서 당황을 해버려서 그냥 타협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하지만 수익기를 끝까지 해보면 좋은 결과가 있거든요. 대개 맥점은 이렇게 맥점이 찔러갔을 때 상대방이 좋은 수를 주더라도 또 한 번의 맥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전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져가시면서 수익기를 끝까지 하는 훈련을 하시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생각하시고 최선의 수를 찾아서 그 최선의 길을 계속해서 가려고 노력을 하시면 당연히 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겠죠. 사활 문제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수익기 능력도 있지만 최선의 수를 찾으면서 얻어가는 성취감과 그로 인해 계속해서 올라가는 기력 그게 합쳐지면서 바둑의 깊이가 생기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사회바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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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